어거지에 참석하지 못하든 막아야지. 강바람이를 죽여서라도. 안 돼! 바람이가 위험해! 실장님! 공장장님! 금방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안 오시지?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지? 공장장님! 거기 계세요? 공장장님! 어디 가신 거지? 안에 사람 있어요! 문 좀 열어주세요! 공장장님! 공장장님! 여기 안에 사람 있어요! 문 좀 열어주세요! 공장장님! 공장장님! 저기… 여기 아무가 없어요? 좀 열어주세요! 여기 사람이 있어요! 공장장님! 문 열어주세요! 여기 사람이 있어요! 거기 아무가 없어요? 공장장님! 용혁 용혁